0091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양금속입니다. 대양금속, 은, 는 동사는 1973년 설립되어 49년간 스테일리스 하나만을 제조해온 기업으로, 1994년 유가증권시장 상장함 스테일리스 냉간 압연 제품을 제조 슬래시 판매하고 있으며, 주제품인 스테일리스 냉연 강판은 스테일리스 하트코일을 외부 조달하여 자체 냉간 압연 공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음 열처리 가공 공정상의 강점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주문 및 계획 생산으로 다품종 주문자 요구 제품 생산 체계로 경쟁력을 확보함. 기업 개요 대시 스테일리스 냉연 강판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인 스테일리스 냉연 강판은 스테일리스 하트코일을 외부 조달하여 자체 냉간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하며, 주로 가전업체들로 판매함 대시 국내 대형 가전업체인 삼성전자, LG전자를 통해 전체 매출의 50% 정도가 발생하며, 그 밖의 싱크대 등 주방기구 업체, 자동차 부품 업체 등으로 판매함 재무 대시 전방 가전산업의 생산 증가로 STS 강판 수요 증가한 가운데 판가 상승, 설비 증서를 통한 생산 능력 확대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파생상품평가 손실 기록, 이자 비용, 법인세의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가전산업의 부진에도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김해 제2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 능력 확대, 영풍 제지 인수에 따른 사업 다각화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6일 기준, 장마감, 대양금속의 시가 총액은 1,06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대양금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81위입니다. 대양금속의 상장 주식수는 3,336만 2,340세주입니다. 대양금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양금속의 퍼은 5.2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2.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20배, 2,66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2번지억원, 11억원, 15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원, 마이너스 7억원, 152억원입니다. 대양금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8번지 21%이고 유보율은 339.8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8.65이며 전일 대비해서 40.08 더하기 1.6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6.59 더하기 0.9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양금속의 2023년 1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40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16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양금속의 종가는 3200원이며 주가가 대양금속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양금속의 종가는 3200원이며 주가가 대양금속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대양금속은 거래량 33만 189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7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7만 5,607주, 키움증권에서 6만 8,605주, 메리츠에서 3만 7,98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만 4,700일 흔한주, 하나증권에서 1만 9,25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12만 9,100일 흔세주, 하나증권에서 3만 5,938주, 키움증권에서 2만 5,809주, 메리츠에서 2만 4,63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만 1,63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4,41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양금속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대양금속주가 전망 및 차트 연기전에도 불확 utilizar 오직 고 ק itters 이상 사람 감사합니다.